한국당당을 희망하고 계십니다. 수박비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승!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불들입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오늘도 무사히 국번의 응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국민들로서 그리고 해병으로서 국가에서 부여하는 저희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는 게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